알라인 마이존 기능이 궁금하신가요? 알라인 마이존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도면 그리기를 통해 집안의 도면을 그려주세요. 도면 그리기로 완성된 도면을 통해 원하는 공간만 청소하거나 청소 금지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새 도면 그리기를 눌러주세요. 도면에서 원하는 영역만 청소하거나 원하지 않는 영역은 청소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. 새 도면 그리기 전에 로봇청소기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. 로봇청소기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. 도면을 그릴 공간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. 새 도면 확인하러 가기를 눌러주세요.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연필 버튼을 눌러 마이존 메뉴로 진입한 후 영역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. 영역 나누기를 이용해 한 개의 영역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영역 합치기를 이용해 두 개의 인접한 영역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. 영역을 나누기 위해 손 모양을 클릭 후 손으로 직선을 그려주세요. 원하는 나누는 영역을 완성하였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. 영역을 합치기 위해 인접한 영역의 아이콘 두 개를 클릭해주세요. 완료 버튼을 눌러 영역을 합쳐주세요. 연필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연필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연필 버튼을 눌러주세요.